내가 만약에 대음인이나 소양인인데 닭 가슴살을 꾸준하게 줄구장창 먹는다면 다이어트로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 문제가 되면서 두드러기 나거나 여드름 나거나 아토피 생긴다거나 혹은 다른 질환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시즌이 되면 부족 다이어트 후에 다양한 증상이 생겼다고 환자들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감량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댓글 보면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다이어트 중인데 두드러기와 여드름이 갑자기 생겼어요. 라는 칼럼에 댓글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딱 영상 같은 증상인데 결론이 뭔가요? 매일 음식은 비슷하게 먹는데 어떤 날은 두드러기가 너무 심하고 어떤 날은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자 이제 항상 체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당신의 체질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드세요. 이런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하고 안내해 드리면 환자분들이 10명 중에 대여섯 명 하시는 말씀은 난 평상시 이거 이거 먹어도 큰 탈이 안 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시죠. 자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약간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약간의 자정작용이 있죠. 알아서 해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 같이 특수 상황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몸에서 적절한 해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서 체질이 맞지 않는 음식을 막 줄구장창 먹게 되면 더 타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 시기는 좀 더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겠죠. 예민해지기도 쉽고. 그리고 보통 음식을 제한하면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이렇게 먹기보다는 좀 몇 가지 한정된 음식 위주로 먹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던가 아니면 고구마나 계란을 많이 먹는다던가 하는 등입니다. 다이어트 이외의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또 함께 이렇게 섭취되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음식 혹은 안 맞는 음식들이 서로 이렇게 중화를 대기도 하는데 만약 다이어트 할 때 예를 들자면 내가 소음인인데 닭가슴살을 쭉 먹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대음인이나 소양인인데 닭가슴살을 꾸준하게 줄구장창 먹는다면 다이어트로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 문제가 되면서 두드러기 나거나 여드름 나거나 아토피 생긴다거나 혹은 다른 질환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매일 음식은 비슷하게 먹었다는 것은 아마 다이어트 시기에 한정된 음식 종류를 조금 더 꾸준히 먹었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날은 심하고 괜찮은 날도 있다는 것은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운동을 과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체력이 조금 더 떨어진 날 체질이 안 맞는 음식이 더 독성, 톡식하게 작용을 해서 뭔가 문제가 두드러기가 나게 되고 혹은 컨디션이 조금 좋은 날은 자정작용이 있어서 조금 증상이 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 그런 날 있고 안 그런 날 있는다고 하셨는데 체질이 안 맞는 음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드시면 항상 나중에는 피부질환이든 뭔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다이어트 식단을 선택하시려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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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꼭 정확한 체질 진단 후에 식단을 조금 꾸리시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이 댓글하고 조금 비슷한 댓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요. 다이어트로 7kg를 하루에 한 끼 먹고 뺐는데 몸에 알러지 같은 게 났어요. 부모님께서는 몸에 필요한 음식 등이 없어서 그렇다던데 어떡하죠? 그리고 지금 요요가 와서 더 적게 먹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이라서 키도 커야 되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키가 크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알려주세요. 몸에 생긴 알러지는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나요? 더 살을 빼고 싶어요. 건강 다이어트 식단 알려주세요. 요새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분도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하시죠. 체질에 안 맞는 제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문제가 된 알레르기가 생긴 듯한데요. 특히나 이제 성장기 다이어트는 중요한데 성장기에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음식 섭취를 제한을 하자니 성장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다이어트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나 성장기 청소년이라면 더욱더 다이어트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음식의 종류나 양을 너무 제한을 하면요. 이 환자분처럼 나중에 탈모도 오고 알레르기도 생기고 그럼 당연히 성장에도 방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적게 먹어서 다이어트는 했는데 요요가 오고 그러다 보니 더 적게 먹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먹는 양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당연히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올 수 있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비추입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섭취하는 에너지량보다 소모되는 에너지장을 늘려주는 것이 원칙이죠. 이제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방법은 운동이죠. 근데 만약 운동을 많이 하기 어렵다면 체지방을 잘 연소시키고 대사량을 높여주는 한약 복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소화나 성장기에 다이어트 하고 싶다면 정말로 정말로 정확한 체질 진단 바탕으로 진짜 체질에 맞는 정확한 처방 받으셔야 됩니다. 자칫 성장기에 무분별한 다이어트 약은 한약이든 양약이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싶으시다면 더욱더 체질에 맞는 식이요포를 병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내가 우유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소양이나 소음인들이 우유를 많이 먹으면 설사 잦아지고 위장에 부담이 되면서 오히려 성장에 방해는 되면서 음식물의 흡수나 소화에 문제가 생겨서 살도 칠 수 있겠죠. 성장과 다이어트 모두에 도움이 되는 체질별 식단을 꼭 꾸려주는 것이 부작용 없이 다이어트도 하고 성장까지 목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장과 다이어트 모두에 힘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